참, 보면서 현타가 왔어요.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느니, 하찮은 미물들이라느니. 따지고 보면 자기도 쿠키면서 말은 드럽게 많아요. 레알카카, 말투도 완전 중이병임! 쿠키들을 없애겠다는데, 제가 볼 땐 지도 같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야, 가보자. 가보자. 이게 젤리코가 많으면 진짜 좋다고 느끼는 했거든? 내가 뭐 모아본적이 없어서? 그래서 젤리코 한번 해보자. 젤리코 생기만마다 넘쳐진다. 그러니까. 젤리코도 결국 마지막까지 가면 시너지도 좋고, 장파도 잘하고, 젤리도 많이 생성하다 보니까. 커몬버프라 잘 나오는 것도 있고, 무황이랑도 일단 잘 맞을 것 같아. 무황이 그냥 웬만한 버프라 실력이 좋아서. 근데 자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. 젤리코를 계속 모을 거면. 크베 출시일 때가 그립다고? 근데 그때는 아무도 안 썼죠. 크베가 출시할 때 밀랍한테 그냥 묻혀버렸지. 밀랍이 그때 레전드도 다 싸잡아먹고 있어가지고. 일단은 막변은 좀 애매하고, 넘어는 가볼게요. 젤리코가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? 근데 일단 무황의 포커스를 맞추면은, 이건 안 좋겠지? 리, 근데 랭킹아 볼 거면은, 시원한 거 하나 가져가자고. 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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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냐? 이번 판? 일단 가보자. 일단 가보자. 야, 그냥 이게 내가 젤리코를, 많이는 안 모아봐서 모르겠는데, 젤리코가 이렇게 쌓이면은, 정수는 어떻게 해버냐, 근데? 일단은 마지막 저 가위까지 먹어주면서 마무리. 일단 넘어는 가볼게요. 각이야? 각인, 각인가? 야, 가져가. 돌아버리겠네. 야, 이거 두 게임을 안 먹어도, 애들이 잘 부셔주는데? 나름? 야, 엄청, 엄청. 야, 젤리코가 엄청 나오기네. 정수 병무! 야, 젤리코가 다 부셔줘. 거대로 부시기 전에, 젤리코가 다 부셔줘. 야, 장애물이 안 남아나는데? 어, 남아나네요. 죄송합니다. 일단 난 죽어요! 오케이. 야, 용서하고 별다른 법은 없었네. 7억점이 나오네요. 2등하면서. 오! 뭐야! 그, 마치 얘가 자력이 있긴 해! 노래하면 자력이 돼! 자 일단 3리코에서 4리코까지 왔고요 다음 주차에 5리코 가는지 한번 봅시다 빠 빠 아 근데 뭔가 정신없어 빠 그냥 뭐 아래로만 가도 되잖을까 아닌가 위로 가야돼 아래로 가 아래로 가 빠 빠 빠 여기 위로가 아닌가 아래로가 아래로가 아볼라 여기 위로가 빠 어 귀신 점프했나 이거 아니야 점프하는게 낫겠지 야 근데 젤리코가 진짜 많이 더 아 아 아 아 여기 어디야 아비씨 나 무적이에요 왜 무적이지 뭔지 몰라도 감사합니다 장파해줘 알아서 나 저거 레버도 안 건드릴거야 알아서 장파해 하하하하 알아서 장파해 나 너네 믿고 가는거야 빠 점프해주고 불근의 부활 야 일반제리 존나 쌓여있어 미쳤다 하하하하 뭐냐 이케 진작에 젤리코로 랭킹은 안되나 빠 점프 야 일반제리 쌓여있는거 봐봐 얘들아 개미쳤다니까 알아? 점프 야 5억 5천만점 하하하하 자동사냥이 되는데 뭐야 어 근데 얘는 뽑아주는게 예의 아닐까? 무왕인데 아닌가요? 오리코가자고 그래 어 아이씨 아 이거 있으면 거대가 계속 될거 같은데 나로 유사 자령이 될거 같은데 장파 진짜 미쳐가지고 좀비는 아니야 그래도 망초야 그립다 망초야 그립다 리 아 하하하하 아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되면은 뭐 점수 좋은 애로 가져갈게요 그냥 그치? 아아 좀 아까운데? 그래 그래 한번 보여줘 근데 이거 폭격 터지는거 봐요 하하하하 와 폭격이 미쳤는데 안녕하세요 기상청입니다 현재 일제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으니 폭우 침수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잠깐만 이거 왜케 많아요? 일반젤리가 젤리코가 한개 터진거잖아 왜케 많아? 뽑을수록 막 더 나오는거야 이게? 젤리코가 한개 가졌을때 세개나오던데 버프 네개라 열두개나온다고요? 그 버그 아니야 근데? 하하하하 아니 점수가 엄청 세긴하다 젤리코가 모아도 이렇게 우리 도방초에서 십억 나왔냐구요? 아 이건가야 돼? 어 가는거 맞아? 아 나 자력 진짜 찾고싶긴한데 가? 간다? 옛날 보물들이라 좀 애매하긴해 변신할때 제리코 진짜 잘먹는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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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어봐 음 맛있어 자 첫변 진짜 웬만한 버프가 없는 수준인데 1억 2천만점 야 얼곰파티 얼곰파티 야 곰재림 봐 미친 무악 방금 졸라 겹쳐있는데 와 점수 팍 올라가는거 봤어 방금 그 저거 뭐야 얼곰파티 먹고나서 원래 제리가 많은것도 있었지만 제리코도 막 다 얼곰으로 나왔잖아 맛있다 용완이 제리코 맞으면 죽겠다고? 용완이 쿠키 멸망시키러 왔다가 제리코때문에 내가 봤을때 도망갈거같아 이정도면 이 정도면은 한 번도 변신 안되겠지? 어 근데 이거 자루가이템 너무 좋다 야 이거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다 진짜 차라리 아 너무 먹기 힘들어 아 나도 막 장파되고 막 자동사냥 좋은데 8억 점프 아 막배는 좀 아쉬운데 8억점 어 아 버프를 안주는데 아예? 그래서 상남자 가야겠지? 아 좋은애들 뜨긴 했는데 상남자 가야겠지? 얘도 젤리 생성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하지 그러면은 무왕이 또 많이 생성되고 버프 진짜 깔끔하다 아잇 몰라 으아 조졌네 이거 어어어 무지검젤리 점수를 좀 추가시켜볼까 이러면은 얘도 장거리긴 하거든 이온도 이온가자 얘가 나름 자룩이 있어 변신하면은 두번째 변신 두번째 변신 유사 자룩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을까 스케이트도 있고 멀리가면 장땡이잖아 이렇게 하면 자룩이 안 생기네 다음꺼인가 나 제리꺼야 아 맞다 아 조졌다 나 제리꺼 안터지네 아 이 버그 개방길 진짜 나 제리꺼 돌려줘요 젤리꺼 픽이었단 말야 아 야 잠깐만 조졌다 아 이러면 안돼 아 야 점수 개맛없어 아 너 그냥 죽어 허브? 허브면은 그래도 일반젤리도 변환이 되잖아 맞지? 허브로 가자 야 잠깐만 야야야야 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야 은하꽃브로치 안되겠지? 야 이건 아니겠지? 별똥베랑 다른거겠지? 설마 또 발똥 안하진 않겠지 얘들아? 아 제발요 아 잠깐만 저거 또 황릴버물인데? 아 진짜 어 발똥한다 발똥한다 야 허브 맛있어 허브 맛있어 이러면은 일만젤리도 알았어 변환이 된다고 일단은 아 다행이다 야 이거 별똥베랑 그런가? 뭐가 이게 꼬여있나? 별똥베랑? 어 무서워 어 황릴버물 뽑기가 야 점수가 진짜 이상해 야 점수 올라가는거 봐요 일만젤리만 있는데 다 일젤이거든 지금 야 선집 하나 먹을때마다 한 1억 얼마가 증가해 1억 5천정도? 와 점수 세긴하다 뚜벅인데 아 이거 가야되냐 얘들아? 오는젤리를 15,000정도 추가야 지금 무왕이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가야겠지? 오는젤리 15,000정도 추가입니다 이게 자석로봇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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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장애물도 지금 알아서 다 부셔요 젤리코가 진짜 나한테 닿기적인 장애물도 다 부셔져 지금 보이죠 나 지금 무적상태야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렌첼에서 손크로우를 돌리기로 했어 하하하하하하 손크로우를 내돌려 어 뭐 낙사만 알면은 자동사정 됩니다 여러분들 이 조합 하하하하 젤리코만 뽑으면은 갈리코만 뽑으면은 1등 그냥 하겠는데 이게 뭐 무왕이라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젤리코 자체가 미쳤는데 얘도 8억이 거의 9억같은 8억 아아아아 자력 있는데 얘도 자력인데 눕방 가능한데 아아아 엘반가 근데 10주자가 피날레로 나쁘지 않은거 같기도하고 그냥 안전하게 가자 야 몇억 나올거같애 얘들아 10억? 아까 걔가 거의 9억 나왔을까 얘가 솔직히 말하면은 라임 상위원 느낌이 있잖아 그치? 10억 나오지 않을까 라임이 저주도 나왔는데 아아 아아 잠깐 미안해요 아 콩있어 콩있어 아 잠깐만 근데 나 이거 때릴수가 없는데 아 몰라 하하하하 10억이 나오긴하네 얘가 아 근데 능력 좀 아쉽다 능력은 드럽게 못썼다 쓰읍 아아아아 야 70억이 이래도 나올 뻔했어? 이거 근데 진짜 여러분들 무왕 그냥 무왕 버프 하나 나오잖아 무왕 뽑으면은 무조건 올젤리코 가세요 랭킹 무조건 찍을 수 있을거 같은데? 내가 봤을때 무왕에다가 젤리코 5개 6개 있으면은 랭킹 될거 같은데? 80억 찍을거 같은데? 진짜? 내가 이거 이혼 이혼도 솔직히 한 4억점에서 5억점 더 벌 수 있단 말이야 이 정도만해도 73억 74억은 나왔을거야 진짜 진지하게 이혼이 트롤만 안했으면 진짜 버프는 이거밖에 없거든? 이거 점수가 미쳤는데? 자 아무튼 이번 랜덤 챌린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